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강의 1차시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지식공학이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종류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예제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말합니다. 지능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서에게 중요한 지능은 문서나 책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사는 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였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대기를 해서 이겼는데요. 사람들이 컴퓨터가 바둑만큼은 사람의 지능을 이길 수 없다고 장담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지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능을 아주 넓게 보면 입력에 적합한 출력을 찾는 지능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입력으로 문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서기관이 지능을 사용해서 분류는 논문입니다. 라는 출력을 줄 수 있고 환자 기록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의사가 지능을 사용하여 병명은 심장병입니다. 라는 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알맞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찾아주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수학자 알란 튜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튜링은 정해진 논리적 프로세스대로 계산함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고안을 했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과정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존 메카실을 주축으로 했던 다트마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영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인공지능 개발이 이때부터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마빈 민스키라는 유명한 학자는 20세기 안에 인공지능이 거의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곧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그때부터 연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광범위한 사고를 하는 범용 기계를 만들기보다는 주제를 아주 좁혀서 특정 분야에서만이라도 잘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 의료, 화학 등의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전문가 시스템은 또 대중들의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신뢰할 수 없고 유연하지도 못했고 결과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입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은 제2의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대중들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1997년 기계가 체스 챔피언을 이겨서 놀라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대중들은 또 놀랐습니다. 2005년 인공지능 자동차가 날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막 경주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제어파디라는 퀴즈쇼에서 역대 챔피언들을 꺾었습니다. 또 2016년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바둑 챔피언 이세도를 꺾었고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정치, 경제 정상들이 모인 다버스 포럼에서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곧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라는 철학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주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경험주의 방식입니다. 합리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MIT 교수의 마빈 민스키,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그리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든 지식을 자명한 공리로부터 연약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을 얘기해보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공리와 같은 지식을 넣어주어야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기침과 콧물 그리고 오한이 난다면 병명은 몸살 감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이고요. 이를 탑다운 방식 또는 지식공학이라고 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장인들이 학문 연구, 오랜 실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을 사람들이 직접 컴퓨터에 제공을 해서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경험주의자 방식인데요. 경험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스탠퍼드 교수의 앤드류 용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교수인 페드로 도밍고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 있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모든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직접 전달받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직접 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버텀한 방식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경험주의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 학습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식공학의 방식으로 학습한 컴퓨터는 입력으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받고 원하는 결과 아웃풋을 출력해줍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F는 MA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로 진량은 M 그리고 온도, 가속도, 부피, 색깔 등을 컴퓨터에게 넣어주면 컴퓨터가 진량과 가속도로부터 원하는 아웃풋인 물체가 받는 힘을 출력해줍니다. 반대로 머신러닝의 방식으로 학습한 컴퓨터는 입력으로 데이터와 원하는 결과 즉 물체가 받는 힘을 컴퓨터에게 넣어주면 프로그램으로 F는 MA라는 공식을 자동으로 학습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잠깐 과학 얘기를 하자면 과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티코 브라에라는 단계이고요. 티코 브라에는 행성 위치를, 위치 데이터를 모았지요. 브라에가 밤마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행성의 위치를 기록한 것처럼 브라에 단계에서는 많은 관측과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캐플러 단계입니다. 캐플러가 행성의 운동에 관하여 했던 것처럼 경험 법칙을 데이터에 끼워 맞춥니다. 세 번째는 뉴턴의 단계입니다. 뉴턴 단계에서는 F는 MA와 같은 더욱 심오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브라에 단계와 캐플러 단계, 뉴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뉴턴의 단계는 매우 드뭅니다. 현재 빅데이터는 수십억 명의 티코 브라에가 했던 할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캐플러가 했던 것처럼 경험의 법칙을 찾아 냅니다. 머신러닝이 뉴턴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날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될지는 미래가 되어야 알겠죠. 머신러닝은 농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고 물과 양분을 충분히 주고 가잘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씨앗이고 데이터는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전문가는 농부이고 프로그램은 다 자란 식물입니다. 머신러닝 전문가는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물과 비료를 주고 농작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지만 그 외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죠. 즉,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알고리즘에 적합한 출력을 찾아주는 것을 지켜봅니다. 머신러닝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데이터가 많아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담겨있는 엄청난 빅데이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복잡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넣어준다면 단지 몇백 술되지 않은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지식을 학습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류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마다 정답을 알려주지요. 여기서 정답은 레이블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준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의 중간입니다. 데이터가 약간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화학습은 정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어지는 경우가 사용됩니다. 바둑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한 수 한 수 바둑도로 옮길 때마다 승태가 주어지지 않고 바둑도로 수십 번 넘게 옮기고 나서 사실이 두었던 수가 승인지 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을 수학적으로 보면 주어진 입력과 출력 쌍들을 맵핑해주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D가 있으면 데이터의 뒤에는 데이터와 레이블, 정답 레이블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은 F, X는 Y를 만족하는 함수 F를 학습하는 것을 찾는 거고요. X의 예로는 방금 뉴턴의 운동법칙을 예로 보았을 때 물체의 속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량, 온도, 가속도, 부피, 색깔 등이고요. 그리고 Y의 예로는 물체가 받는 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의 예로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X의 예로는 숫자 이미지 파일이 될 수가 있고 Y의 예로는 숫자 레이블 0부터 9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는 이 숫자 이미지 파일들과 숫자 레이블을 연결시켜주는 숫자 자동 인식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컨볼루션 신경망을 공부할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를 학습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 X'이 새로운 데이터를 X'이라고 한다면 함수 F는 X'을 사용해서 예측 결과를 Fx'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Fx가 이산적일 때는 이 지도학습은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분류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x가, 즉 Fx는 Y'입니다. Y'은 새로운 X'에 대해서 예측한 값 Y'이고요. 이 Y' 또는 Fx'이 연속적일 때는 회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Fx가 X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을 때는 이걸 확률 문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특징은 각 데이터마다 정답 레이블이 주어짐으로 보다 정확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정답 레이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디오에 존재하는 사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한편에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영상들을 볼 때 이 비디오 안에 이 물체들이 책상인지 또는 이 물체들이 컴퓨터인지 어떤 물체인지 나타낼 수 있는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할 때 데이터를 인베딩 공간에 플라팅해놓고 개와 고양이 데이터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결정 영역을 학습합니다. 이 결정 영역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왼쪽에 있으면 개, 오른쪽에 있으면 고양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비지도학습은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특징을 탐색을 해야 하고요. 비지도학습은 수학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d는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y가 없는 상태에서 x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지도학습은 fx는 x를 만족시키는 함수 f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 fx는 x가 그 자신 x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x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징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출력으로 내뱉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x의 예로는 유튜브 비디오 아까 보신 것처럼 유튜브 비디오가 될 수가 있고 f의 예로는 이 유튜브 비디오의 각각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디오 항목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분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을 위해서 클러스터링이 주로 사용됩니다.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개이고 어떤 데이터가 고양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까지 지도학습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개였고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들은 고양이라는 레이블이 있었는데 지금 비지도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인베딩 공간에 플라팅을 시켜놓고 이 공간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특성이 갖는 데이터를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비해서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머신러닝을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강화학습은 정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주어지는 경우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아까 바둑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용어를 말씀드리면 바둑의 최종 승패는 파이널 아웃컵이라고 그러고 바둑기사는 에이전트 바둑기사들이 한 수 한 수 듣는 바둑돌들은 액션들 그리고 바둑기사는 매 순간마다 바둑판의 상황을 읽게 되는데 그 바둑판의 상황들을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둑기사들, 즉 에이전트가 바둑돌 한 수 한 수로 들 때마다 바둑기사들이 받는 리워드를 최대한 쪽으로 둔다고 가정을 합니다. 강화학습은 바둑뿐만 아니라 게임, 미루찾기 같은 문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최종 출력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나하나 취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주어집니다. 최종 출력이 한참 지나고 나서 주어짐으로 수많은 액션 중 어떤 액션이 최종 출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명확하지요. 강화학습에서 컴퓨터가 계산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매 순간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바둑판의 상황이 있을 때 에이전트가 어디에 바둑돌을 두어야 에이전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에이전트가 바둑돌을 두기 위해서 현재 바둑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제들이 강화학습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 고객의 주문을 받는 로봇을 만들고자 할 때 최종 출력은 공객이 주문한 메뉴입니다. 로봇은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결정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대화는 여러 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종료되고 나서야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도 강화학습의 예의입니다. 고등학생이 오늘 하루 공부를 얼만큼 했다고 바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대학 입학 결과가 나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으로 영화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영화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므로 고객 취향에 맞는 비디오를 추천해줘야 합니다. 이때 넷플릭스는 고객이 그동안 보았던 영화의 평점과 그리고 고객들이 DVD를 구매했던 내역을 활용하게 되는데 콜라보레이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개의 영화와 4만 명의 고객의 데이터가 있으면 2차원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은 고객들이 10만 개의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매겼던 점수이고요. 점수들 중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의 고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객이 여섯 번째 영화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자 싶어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첫 번째 고객의 평점 내역과 비슷한 고객을 찾습니다. 비슷한 고객들을 찾고 나서 이 비슷한 고객들이 만약에 여섯 번째 영화 데이터에 대해서 평점을 매겼으면 이 영화 데이터의 평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고객이 여섯 번째 영화를 좋아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과 같은 문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항상 좋은 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만든 스카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를 식별화해서 사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500명에서 4000명가량의 식별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식별을 했냐면 5500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시간, 전화한 시간대 그리고 전화의 길이, 수신자, 발신자의 정보, GPS, 휴대전화로 이동한 기록 등을 파악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끄거나 또 유심카드를 바꾸면 별도 관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넷의 역할은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테러리스트로 의심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용의자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에 적합한지 점수를 매기는데 일정 임계치 이상을 넘기면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잘못된 임계치 설정 때문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신러닝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드의 문자 인식 또는 페이스백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인식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인식 또는 단백질 분류 또 유전자 조절만 분석해 사용이 됩니다. 어떠한 유전자들과 어떠한 단백질들이 특정 병에 관련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보안을 위해서 홍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봇이 장애물 인식, 물체를 분류를 하고 지도를 작성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일을 대신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 쪽에서는 고객 분석, 시장의 클러스터 분석, 고객 관리를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이상탐지, 에너지 소모 예측, 공정 분석 계획과 같은 곳에서도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모델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입니다. 흔히 갖고 있는 데이터 중 80대 20, 그리고 70대 30, 또는 60대 40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류를 하게 되고 훈련 데이터는 모델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검증 데이터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학습시킨 다음에 검증 데이터로 평가해 본 뒤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검증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 9개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증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총 10가지가 되고 이 10가지에 대해서 모델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델이 곧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데이터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머신러닝 연구에서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할 때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들을 준비해놓고 이 데이터의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모델의 표현 방법입니다.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와 이들을 결합하는 앙상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사결정트리와 같은 기호주의 알고리즘은 모든 지능은 기호를 다루는 활동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 방식은 기납적 추론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 논리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신강반과 같은 연결주의 알고리즘은 신경세포의 연결 강도를 통해서 지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마다 연결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연결들의 강도를 모델에 학습합니다. 이 알고리즘도 지식을 모델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은 역전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알고리즘의 출력을 목표값과 비교한 뒤 노드들의 가중치 연결 상태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알고리즘의 출력이 목표값에 가깝도록 학습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모두 다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KNN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유추주의 알고리즘들은 기하학적 거리를 사용하여 지식을 표현합니다. 기하학적 스페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들을 기하학적 스페이스에 플라팅을 시키고 나서 각각의 지식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합니다. 지식들 사이에 기하학적 유사성을 인식하여 다른 지식들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환자 둘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면 그 둘은 같은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과제는 지식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베이지한 모델은 학습을 확률을 추론해 한 형태로 보고 통계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지식은 불확실함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모든 학습은 자연 선택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연의 자연 선택 논이 우리를 존재하겠다면 다른 것도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자연 선택을 컴퓨터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앙상블 표현 방법은 여러 알고리즘들의 결과를 조합하여 하나로 취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머신러닝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모델의 평가 방법입니다. 모델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러의 제곱에는 주로 회기 문제에 사용합니다. 정답값과 모델의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으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이 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y는 정답 레이블이 될 수가 있고 정답값, 그리고 fx는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정답값과 모델의 예측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부르고요. 이 모든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의 제곱의 합을 에러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정답을 맞춘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를 전체 테스트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우도는 확률 추정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모델이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의 로그 확률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이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py라고 하는 것은 y는 레이블이 되고 정답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 정답 레이블 y에 대해서 확률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답 레이블의 확률 py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py의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로그의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그의 값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py의 값이 증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하므로 py가 증가하는 방향은 로그 py가 증가하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py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로그 py의 값도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밀도와 재현률은 정보 검색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구글이 보여주는 검색 결과가 100개라면 그 중 내가 원하는 결과가 몇 개인지 나타나는 수치가 정밀도입니다. 내가 구글을 검색을 해서 100개의 결과를 구글이 보여줬다면 그 100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는 전체 1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정밀도는 0.8입니다. 그리고 재현률은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의 총 개수 중 구글이 검색에 성공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의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의 개수가 인터넷에서 총 1000개가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 중 구글이 1000개 중에 80개를 검색에 성공했다고 하면 재현률은 1000분의 80, 즉 0.08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주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많이 사용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답 레이블의 확률과 정답 레이블에 대해 내가 예측한 확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 레이블에 대한 확률이 P의 Y가 있고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P의 Y'에 대한 확률이 있을 때 이 두 확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지금 시간까지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개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즉 지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대립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식공학의 방법입니다. 지식공학은 합리주의자와 이성주의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방법은 경험주의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식공학과 반대로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도학습이 있었는데요.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마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학습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마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인데요. 학습 데이터마다 약간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레이블이 있는 상태도 있고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최종 출력이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죽어지고 나서 최종 출력을 승 또는 패를 얻는 경우에 벌어지는 학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신러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신러닝의 구성 요소로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지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훈련과 검증 데이터가 있고 훈련 데이터는 모델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검증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모델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지 유지할 수 없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과 검증 데이터로부터 구축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구성 요소 두 번째로는 모델 표현 방식이 있었고 모델 표현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기호주의자들의 모델, 그리고 신경망, 그리고 KNN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유추주의의 모델들, 그리고 베이지한 모델들, 또는 유전 기반 알고리즘의 유전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구성 요소의 세 번째로는 모델 평가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델 평가 방법으로는 정확도, 그리고 에러의 제거, 그리고 우도, 우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확률, 정답 레이블의 확률을 로그로 쓰인 로그 우도 확률로 모델을 평가했고요. 이 각각의 모델 평가 방법은 상황에 맞게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